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간 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간 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기도하간 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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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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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